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웅입니다. 2021년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분석과 총평 캐스트는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그걸 봐주시고요. 해설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았다. 1번부터 갑시다. 자, 쉬운 문제죠. 1번 자유나카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A는 빨라지잖아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맞고요. B는 운동방향. 운동방향. 이 포물선 운동의 순간순간의 운동방향은 접선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방향. 접선방향이기 때문에 접선방향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순간순간의 운동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물체 운동방향은 가스토방에 갔냐? 라고 얘기를 했어. 항상 기억을 좀 해. 우리가 가스토 법칙에서 A는 M분의 F라고 쓰지 않습니까? M분의 F? 그렇지. 가속도 방향은 예외가 없이 합력방향이에요. 합력방향.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운동방향을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합력은 계속 아래쪽으로 중력만 받고 있는 거지. 중력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운동방향이랑 합력방향이 같질 않아요. 지금. 그쵸? 네. 같질 않습니다. 그럼 운동방향과 가스토방향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 녀석은 운동방향이랑 합력방향이 같지. 그치? 이럴 때는 운동방향과 가스토방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항상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라고 물어보면 합력방향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것이야. 기역리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음. 요즘에 많이 나오죠? 많이 보죠? 그쵸? 전동킥보드라고 하죠? 전동킥보드. 그림은 학생 A가 헬멧을 쓰고 속력 제한장치가 있는 전동스쿠터를 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헬멧 내부에 푹신푹신한 스타일로폼 소재가 들어있다. 충격 완화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충격 완화. 충격 완화에 대한 얘기인데 음. 충격량이라는 것은 FΔT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일반적으로 충돌을 할 때 물체들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운동량이 0이 될 때 꽝 부딪힐 때, 멈출 때 운동량 변화가 똑같더라도 접촉시간을 키워주면, 접촉시간을 키워주면 힘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지. 그치? 그걸 우리가 충격 완화라고 해요. 충격 완화라고 한다고. 그래서 푹신푹신한 것들, 에어백이라던가 또는 안전매트라던가 이런 것들 있지. 이런 헬멧 내부에 푹신푹신한 스타일로폼 소재 이런 것들은 접촉시간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을 적게 받는 거지. 충격 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력 제한장치, 속력이 최대값을 25kmh로 제한을 한다. 시속 25km로.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머리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짧아지게 한다. 그렇죠. 접촉시간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렇죠가 아니고 틀렸죠. 그렇죠? 짧아지게 한다가 아니라 길어지게 한다가 되겠죠. 기억이 틀렸고요.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머리가 많은 평균힘. 평균힘. 일반적으로 평균힘이라는 것은 평균힘이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을 나눈 건데 이걸 우리가 평균힘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어차피 이게 같기 때문에 충돌을 할 때 시간을 키워주면 평균힘을 작아지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이은 틀렸습니다. 속력 제한장치는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운동량 공식이 뭐예요? 운동량 P는 MV잖아요. 그렇죠? 속력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운동량 크기를 제한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운동량을 소소하게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전자기유도에 대한 기본을 묻고 있죠. 항상 전자기유도는 이 닫힌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가 이제 전자기유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그 전류가 유도가 되려면 전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도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기 전력 V. 유도기 전력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뭐의 변화? 자속의 변화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당 자속의 변화. 자속 변화가 없으면 유도기 전력은 안 생기고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림은 XY 평면에서 XY 평면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 영역의 정사각형 금속골이 ABC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Y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인데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의 자기장은 일정하고 균일하다. 자기장의 색이는 변하지 않고 균일하다. 우리가 자기장의 색이라는 거는 자기장의 색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자속 밀도라 그래. 자기력선에 밀집된 정도. 그래서 S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균일하다고. 그럼 이 녀석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영향을 받는 자속은 증가를 하니까 이런 녀석의 전자기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움직이기, 내부에서 움직일 때는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균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자속 변화가 없겠죠. 그럼 유도기 전력도 안 생기고 전류도 유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B는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C는 위쪽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봐봐. 여기에 영향을 받는 면적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얘는 면적이 증가를 하잖아요. 영향을 받는. 그럼 자속이 증가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위로 올라가든 어차피 왼쪽 보면 면적이 안 변하고 그 자기장 영향은 균일하기 때문에 자속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기 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B도 안 생기고 C도 안 생긴다. A만 정답이죠. 1번입니다.